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나는 슬로 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실은 제가 오늘 방송하기에 앞서서 약간 반성을 했어요.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마지막에 라이브 영상을 제가 와이프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올렸는데 내가 했으면 그 부분을 자르긴 했을 텐데 와이프는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나는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냐면 영수씨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은 어쨌건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그거의 장단점을 살피고 이렇게 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영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빠로서의 자아로 그거를 너무 깊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영수님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돌싱글스 현철님한테 미안해서 실은 2억 9000도 좀 시작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2억 9000이 그래도 좀 잘 되면 현철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아빠로서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영수님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반성한다. 그래서 어쨌든 다 객관적으로, 어쨌건 그분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어쨌건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1차원적으로 봤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반성했습니다. 광수 씨. 광수 씨가 조금 걱정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실은 제가 이걸 지난 라이브에서는 조금 놓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광수 씨를 설명하는 부분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주인공 이러면 아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인공 그러면 빌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호칭에 대한 추측인 건데 광수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옥순 씨와 얽히면서 옥순 씨를 과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실수일 수도 있고 어쨌건 그게 좀 걱정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영숙 씨가 슈퍼 히로인의 재림이에요. 근데 깨달았어. 재림이 무슨 의미인지. 지난 기수의 정숙 씨가 약간 슈퍼 히로인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정숙 씨도 빌런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곱창 하셨던 곱창으로 좀 유명하셨던 그래서 슈퍼 히로인의 재림은 지금 정숙 씨가 보여줬던 그런 논쟁이 다시 벌어지나? 라는 생각이 그 처음에 제가 첫화를 리뷰할 때는 그때는 그걸 매칭을 못 시켰는데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어. 자기소개를 보다가. 곱창 정숙님이 슈퍼 히로인은 아니었는데 그때 약간 빌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약간 일침을 가하는 물론 그것도 일종의 빌런 짓이었지만 슈퍼 히로인이라는 것도 완전히 좋은 의미의 슈퍼 히로인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인 거지. 아유 공주님이세요? 이래서 주인공? 이것도 주인공은 좋은 건데 그게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주인공? 이러면서 물음표 치고 중의적인 표현을 썼으니 슈퍼 히로인이라는 것도 중의적으로 쓰였을 거고 재림이라는 것도 결국 지난 돌신 기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숙님이 슈퍼 히로인의 재림으로 자기소개가 돼 있었어요. 처음 등장할 때. 그래서 정숙님이 김치찌개를 가지고 일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수님이 주인공?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광수님하고 영숙님이 엮이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그건가? 라는. 그게 지금 저는 그 재림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9기부터 봤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에 이런 걸 떠나서 아 정숙님이구나. 정숙님의 그 곱창 김치찌개 사건 언성납추새우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영숙 씨가 조금 말을 세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게 했다가 또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그게 이제 좀 피해받는 것에 대한 경계심? 나의 상처에 대해서 좀 크게 해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포식자 영숙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 가깝죠. 실제 뱀. 뱀은 겁이 나서 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사악한 마음을 갖추다. 이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야? 제가 영숙이 뱀 같은 여자들. 그 뜻이 절대 아니야? 겁이 나기 때문에 더 세게 보이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이려는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내가 겪은 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논쟁이나 그런 부분의 중심에 영숙님이 있는 게 아닐까. 어쨌든 다들 힘든 삶을 살았고 그 고통을 이겨낸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숙님은 아직 그 상처에 대해서 떨치지 못한 상황이고 삶이 불안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 물 좋고 공기 좋은 양평으로 귀촌해서 거주. 이것도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일이지. 그리고 3년차 스타트업. 두 번째 이혼했을 때가 광수 씨 스타트업을 차리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이혼이 광수 씨에게 줬던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두 번째 이혼을 겪으면서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인생에 있어서 다른 계기를 만들려고 했거나 그런데 이런 추미생활들이. 그런데 이건 결혼 전이겠죠. 결혼 전에 이렇게 국토대장정, 무전여행, 워킹홀리데이. 그래서 새로운 경우가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가.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모험을 즐긴다고 생각하면 조금 두렵긴 해.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인생이라는 건 결국 균형이 필요한 건데 안정과 모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면 약간 취미를 좀 모험적인 취미나 아니면 내가 정적이어도 좀 모험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균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를 이렇게 산다면 좀 안정적이고 좀 마음을 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균형이 안정적으로 기우는 그런 면은 있죠. 인생이 모험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의 이혼 경력 29과 36 두 번 다 모두 협의 이혼. 두 번 모두 협의 이혼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유는 다 제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잖아요. 자기소개에서.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잘렸잖아요. 그러면 실은 나는 솔로 자기소개에서 편집 과정에서 제가 이걸 편집하는 입장이라면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나갔을 때 이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전 배우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전 배우자가 봤을 때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워버리지 않았을까. 편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혼은 다 제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는 부부 사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어쨌건 책임이 있긴 있겠죠. 혼자만의 책임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저 말은 바꿔 말하면 이혼 사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은 거긴 하죠. 지금 저건. 결국 말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가 성숙하지 못했고 좀 더 이해심이 부족했고 제가 책임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완전 소설이에요. 광수 씨가 그렇다는 건 정말 아닌데. 그러니까 제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물론 그 말 자체는 멋있는 말인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거나 최소한 어떤 대화가 잘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냈죠.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추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댐댐이 보는 분이 한 분에 있지 않을까. 이건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광수님은 보여지는 실은 제가 광수님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파트라고 할까. 그게 자녀가 없어요. 지금. 두 번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한 번은 29, 그리고 36에 결혼했고 재혼.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저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녀가 있는 상태로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듣고 제가 떠올린 거는 실은 월요일 라이브를 많이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떠오르는 내용들이. 광수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광수 씨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인생에서의 부부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불행한 모습이지. 이혼한 부부니까.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거지. 자녀는 어땠지. 이혼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상태로 이혼하지 않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혼이 자녀에게 불행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광수 씨는 자기가 스스로가 어렸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모의 싸움에서 내 감정을 감추려고 했을 거고. 내가 슬픔, 괴로움, 한편으로는 분노.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착한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겠지. 자연스럽게 회피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떠돌아다녀.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수 씨는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숨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멋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그런데 광수 씨는 결혼을 잘했죠. 하지만 어디 부분에서 그 시점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냐면 아이를 낳고자 했을 때. 아내가 아이를 낳고자 했을 때 광수 씨는 선택을 했을 거야. 아이를 낳아서 그 불행을 재현할 건가. 아니면 이혼할 건가. 물론 네가 나한테 아이를 낳자고 하니까 이혼이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건 아니야. 그리고 광수 씨가 그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연들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통해서 이혼으로 서서히 치달아가. 이게 광수 씨의 무의식이 내가 출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최선의 출산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출산을 원하는 사람과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겠지. 그래서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내는 아이도 낳고 해야지. 그런데 광수 씨는 내가 이번에 사업 한번 하고 이거 내가 회사 이거 일 좀만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차일피를 미뤘을 거라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없구나.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수많은 가설, 수많은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가설이지. 광수 씨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즉,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아이가 있었으면 이혼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차라리 선택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특히 회피형에 많이 갖는 생각 중에는 사랑하니까 놔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야, 그거 그냥 핑계잖아.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소리잖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회피형들은 아니야. 진심이야. 이 사람이 나랑 있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별을 택하는 거야. 이게 20대 애들은 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광수 씨는 지금은 그걸 극복했었을 수도 있겠죠. 과거 지금 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다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기소개서 말한 패턴들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를 이게 내가 말하기 전에 아마 제 라이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해석이 가능한 멘트들이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어렸을 때 혼난 거를 얘한테 한다고요. 그걸 벗어나는 게 힘들어. 평생을 걸쳐서 나는 그거를 신독의 자세로 신독이라는 게 어쨌건 항상 평생 나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내 인생의 일종의 디폴트 값인 거예요. 억울한 일이지. 억울한 일이야. 광수 씨도 억울한 일이지. 본인이 선택한 어린 시절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 이겨내고 그 한 번 이겨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과거의 삶이 현재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런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런 상처 없이 우리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 사람도 있지만 이런 저런 상처 겪으면서 몸에 상처가 남았어도 뭐예요. 강철의 영금술사인가 북두신권인가 정확히 어느 말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상처 속에 그들이 살아간다고. 정확한 대사가 아닌가.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상처가 나를 또 증명해 주는 거기도 하지. 나의 성장을. 그런데 그 상처가 만지면 아프지.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거든. 완전히. 그게 또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광수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광수님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런 폭발적인 자기의 감정을 지금 상당히 외면해 온 외면한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직면했을 때 그 감정이 뭐 어떻게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광수님의 두 번의 이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광수님의 이제 그런 심리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봤고. 광수 씨가 지금 회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저걸 들어봤을 땐 그리고 어떤 외국으로 돌고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미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태로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자녀라는 그 친밀감 자체도 두렵고 이 사람이 내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그 친밀감도 두렵고 이 아이가 내가 겪었던 그 불행을 겪는 것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광수 씨는 확실히 이런 회평애착을 지나온 사람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이 자기소개에서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자녀. 그래서 아이가 있다고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말을 표현이 참 멋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자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을, 거리감을 둘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거라는 두려움은 좀 적죠. 그리고 상철 씨. 상철 씨는 내가 좋아하니까 물어봐. 그리고 영숙 씨랑 데이트를 할 때도 광수 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철 씨는 광수 씨에 대한 어떤 좀 인정을 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인정한 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세계여행도 굉장히 좀 호감 있게 본 것 같고 이것도 대단하죠. 어느 나라인지 알 것 같다는 국가들 전부. 광수 씨가 그냥 멋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거리를 둔다면 광수 씨는 좋은 새아빠가 될 수 있겠죠. 광수 씨에게 어떤 진짜 가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그 정도로 결속력 있는 관계가 되려고 아마 광수 씨는 스타트업이 바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지내다가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회사 일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가할 거야. 그래서 일을 바쁘게 만들어. 그걸 의식하고 하진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평소 같으면 이렇게 쳐낼 일도 그거를 그냥 받아.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자꾸 야근이 늘어. 그러면서 집에 와서 힘들다. 진짜 야근하자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거야.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거리는 여행자답게 스케일 크게. 대한민국엔 장거리가 없다. 아 이거 말 멋있어. 이거 앞으로 낯소울 보면서 이거 몇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장. 대한민국에 장거리는 없다. 그리고 영철님. 영철님은 83년생. 한 살 어래요. 동갑내기. 서울의 토박이고 그리고 영철님이 스스로도 강조하는 게 좋은 부모.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는 부모. 기본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영철님은 좋은 부모. 자기 스스로도 좋은 부모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을 내가 키워보고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를 돌봐주는 걸 보면서 진짜 세상에 남는 건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상에 남는 이 아이들을 내가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위아래로 이 마음의 결속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독특한 이력. 태국에서 K푸드 관련된 레스토랑 오픈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인지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그래서 현 직장으로 다시 복잡.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자녀가 둘이 있고 둘 다 아들이고 14살, 10살. 그리고 둘 다 양옥 중이고 그런데 취미가 좀 많지. 이런 걸 보면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인데 골프실에 다니기 힘들거든. 사이클, 수영 마찬가지고. 어디 동네 체육센터 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들어주면서 발장구 치라고 정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 가치관. 그런데 또 이게 아들들이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되냐는 말에 태국에 있었을 때 태국 여자친구는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나도 분명히 처음 손잡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혼 후에. 그래서 태국 여자친구는 혹시 결혼 전인가? 결혼 전에 태국 여자친구가 있었고 태국과 왕래를 하다가 그 레스토랑도 차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다 진실이라고 가정하에. 그리고 이 말은 장거리가 괜찮다는 말을 또 강조하려고 더 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태국에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태국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까 사진을 보면 결혼 후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접었다고 하면 결혼 전에 태국 레스토랑을 했다기에는 굉장히 너무 오랜 14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공기업에 재취업했을까? 그러면 대단한 건데 더. 그런 것들이 이게 영철 씨가 조금 정보를 줬다면 타임라인이 좀 맞춰질 텐데 타임라인이 좀 맞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서 태국 레스토랑을 시작했고 거기서 왕래를 하다가 거기에서 하다가 헤어지고 태국은 프랜차이즈처럼 거기다가 원격으로 운영만 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업과 병행을 했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 뭐지? 아니면 그냥 손잡아본 게 처음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 어쨌건 장거리는 괜찮다. 근데 자녀분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자식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거든요. 반대한다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못 만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을 설득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는 아이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설득해서 아이의 의견을 바꾸는 건 그건 아이의 의견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아이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려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내 의견을 이 아이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을 함부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에 발 울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설득해서 고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얘가 커나가면서 지켜야 될 그거니까. 예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의견과 너의 의견. 그래서 너의 의견을 정말 듣고 내가 수용할 상황이면 설득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그게 되게 많은 부모들이 경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게 정말 교육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감정일까? 아니면 내 강박을 때문일까? 내가 얘를 혹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얘의 의견과 그런 걸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영철 씨가 특히나 또 카리스마가 있는 아빠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의견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일 거야.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에서 더더욱 딱 그 아이들의 의견을 바로 존중하는 쪽으로 답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부모 입장이라는 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싫어하면 못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정숙 씨가 이제 와 그러는데 표정이 이제 살짝 그렇게 많이 좋진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없다. 가정에 우터 쓰지 못하면 그 자네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표정이 살짝 좀 안 좋아져요. 아무래도 정숙 씨는 또 엄마로서의 경험은 없으니까 저런 부분을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들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말인데 그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그 아이들을 아이들의 엄마로서 마음껏 혼내기도 애매해.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 백설공주가 문제라니까. 백설공주가 계모를 마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계모가 절대 나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실은 예를 들어서 정숙 씨가 지금 영철 씨랑 결혼해도 계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데 인내해야 되고 이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맘껏 혼내지도 못해. 그렇다고 안 혼내서는 안 되지. 아이들을 어쨌건 훈역을 해야 되니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온전히 더 나를 지지해 주길 바라는 면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남자 셋이서 이미 벌써 결속력이 대단한데 내가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영철 씨는 그렇게 됐을 때는 정숙 씨를 지지할 수 있겠지만 일단 타인인 상황에서는 내 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새 엄마가 아이들을 혼낼 때 혼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가정이 진짜로 가정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새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심하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이러고 아빠가 가서 새 엄마한테 아니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네 자체가 아니라고 확대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개막장이지. 개막장이지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14살 혼내기에는 애매한 나이인데 14살이라고 보면 혼낼 일이 없나? 엄마로서 혼낼 일이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 그리고 혼낼 때 혼낼 수 있어야 그게 부모거든. 그럼 혼내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편한 새 엄마는 애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 그리고 나중에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애들 해달라고 다 해줘. 혼내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새 엄마 입장에서는 편하지. 그런데 그거는 애정이 없는 거거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혼낼 건 혼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것도 같이 기뻐해주고 그 시간을 쓰고 그런 역할을 늦게 와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숙 씨가 영철 씨 집으로 간다. 그러면 영철 씨가 정말 현명하게 정숙 씨의 권위도 세워주면서 또 친가는 엄마가 될 수 있게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정숙 씨 표정이 안 좋아요. 영철 씨가 딱 그런 말을 하니까. 정숙 씨가 오히려 육아를 해본 입장이면 저 말에 대해서 오히려 흘려듣거나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식이 제일 중요할 거거든. 어쨌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상철 씨가 나왔네요. 여러모로 이분이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로 할 때 부호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언어나 이런 손동작이나 이런 제스처는 이게 다 부호잖아요. 일종의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부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걸 부호화라고 하고 이런 제스처를 부호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과 부호화의 코딩 체계가 상철 씨는 그냥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번 출연자 중에서 실은 가장 너든과는 상철 씨죠. 근데 또 운동을 워낙 잘하신 분이긴 한데 상철 씨가 보고 얘기한다고 이런 걸 보면 상철 씨가 말이 없다고 해서 건성건성임하거나 약간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름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야. 이걸 보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상철 씨가 얼핏 보면 그냥 무관심하고 예의 없고 그냥 될 대로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냥 자꾸 눈도 안 마주치고 자꾸 주머니에 손 넣으려고 하기로 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회사원, 보잉사였죠. 보잉사에서 소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지금 보잉사면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결혼 유지 기간은 3년 이혼한 지도 3년 자녀는 없음 특이사항으로는 운동을 잘해가지고 육상 대표 높이뛰기 이건 대단한 거죠. 미국 전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는 건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타인이 고쳐줄 수 있나요? 아니 그거는 고치고 말고는 어떤 나쁜 거는 고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과와 문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과를 갔는데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이과를 갔는데 문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선택한 이과의 길인 걸 왜 그거를 바꾸려고 하냐 이거죠. 가부장적인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저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의 장점을 좋게 보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은 거죠. 아이한테 살갖고 이렇지는 않아도 굉장히 가족 우선주의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되겠죠. 그래서 그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로서 살아갈 사람은 확실하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발목 부상 후에 학업에 전용했고 이 취미도 특이하죠. 그 모드 개발자잖아요. 그 게임할 때 옛날에 이렇게 막 새로운 모드 나오면 저도 이렇게 게임을 이 모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게 재밌는 모드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야 어느 미친놈이 저런 걸 만드나 했는데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저는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쉴 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보잉사에서 SCM하는 분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이제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는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가족이 우선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대부분의 책임을 자기가 떠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드 개발자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드 개발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옥순 씨는 이제 뭔지 알아요. 친한 동생이 저거 하는데 근데 영숙 씨는 실은 이걸 보고 있을 때 표정이 뭔지 몰라요. 아마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이번 예고에서도 잠깐 넣었는데 게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 모드 개발이라는 거는 저거는 약간 취미 이상이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취미를 할 때 처음에는 잠깐 가서 하루 놀지만 그 다음에는 그거에 미쳐서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아니면 뭐 그거를 판을 깔아놓는 쪽을 한단 말이에요. 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한 잔 마시다가 나중에 혼자 마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 만들어 먹어. 지금 상철님은 게임은 게임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게임의 모드를 개발하는 거면 이제 나름의 여기에서 게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면 거의 이제 위에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게임 오타쿠 중에 거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면 실은 인생을 많이 갈아 넣었다는 얘기지. 자상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격 딱딱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근데 상철은 자상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 말은 없어도 자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들이랑 예를 들면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게임도 한 번씩 하면서 이런 막 살갑게 대화를 안 해도 뭐 애가 하는 게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애가 해달라는 거 모드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아버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막 살갑게 친구처럼 대화한 기억은 없어도 항상 내 곁에서 내가 하는 것을 도와줬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냥 묵묵히 항상 우리를 지켜줬던 아버지 같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남자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숙 씨는 지금 모드 개발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게 모드 개발 정도까지 하는 그 정도의 게임 오타쿠면 오타쿠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 어쨌건 그러면 실은 이거는 존중해 줘야 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 정도로 열심히 한 취미는 그거는 이 사람의 인생의 일부야. 그거는 존중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 내 자식도 어느 정도 저걸 하겠구나라고 예상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영역이지. 그리고 동물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신기한 동물 정보 수준. 근데 지금 보면 상철님이 가진 이런 취미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없어도 되는 취미들이잖아요. 혼자 하면 되는 취미들이잖아요. 그 게임 모드 개발자? 동물이 나랑 대화하나?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의 부호와 체계가 사회적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철씨가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이런 취미나 이런 것들이 좀 인간과의 교류가 없어도 되는 그런 취미들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단호하게. 네. 미국에서. 돌려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현숙님 점점점. 무직 상태로 가도 되는지.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막으로는 안 뜨는데 좋을 거예요라고 말해요. 살짝 흘리듯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상철님이 여기에서도 좋을 거예요라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어쨌든 상철님 표현대로 하우스 와이프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어떤 치열함 없이 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만 그리고 이 나머지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또 미국이면 환경도 나쁘지 않고 교육적인 것도 좋으니까 좋을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상철 씨는 예전에 와이프도 그런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 환경도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좋을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60% 이상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상철님이 가진 조건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하우스 와이프도 그거는 큰일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인데 저는 그 일을 존중한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리거나 컸으면. 여긴 지금 대체적으로 좀 어리거나 컸으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출연자분들은. 그리고 내 자녀 욕심은 없다. 나의 자녀. 되게 좋아하죠. 지금 영숙 씨가 생각했을 때 나의 아이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떤 지금 영숙 씨의 커리어가 그렇게 막 매끄럽게 한 줄로 이렇게 굵게 이어진 커리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는 미국에서 어쨌건 새 삶을 사는 것을 잠깐 꿈꿨을 수도 있겠죠. 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모로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는 조건으로 따졌을 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철 씨가 생로병사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만 주는 게 아니고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실은 아까 말했던 광수 씨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상철 씨는 막상 아이에 대해서는 되게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고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철 씨의 가족 자체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가족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롭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쳤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겪었던 그런 고통들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게 있는 거지. 막상 아이가 나오면 그런 고통들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할 사람 같긴 해. 상철 님은 부모가 우선이라 말은 했지만 막상 아이 나오면 그렇죠. 부모가 우선이라고 했던 말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가 아이가 나와 아이의 관계도 그만큼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실은. 그걸 항상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그걸 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매력적이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 지금 영숙 님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미국에 가서 내 아이와 함께 미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어쨌든 미국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치열함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주는 내 아이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숙 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여러모로 영숙 님이 꿈꿀 수 있는 약간 조건상으로 보면 왕장님 같은 존재지. 그리고 영숙 님은 아무래도 좀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순간순간 이걸 이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딱 결정하고 확고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감에 부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영숙 님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